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우리는 여러가지 과목을 공부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과목이 어렵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수학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과목 중 하나입니다. 더하기나 빼기를 할 때는 그나마 괜찮았지만 곱하기와 나누기를 할 때부터 조금씩 난이도가 올라가더니 x, y, 루트가 등장하고 팩토리얼, 리미트, 시그마, 알파, 베타, 감마, 오메가 등등 숫자가 아닌 알 수 없는 기호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 내 머릿속도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결국 수학을 포기하는 수포자가 되어버리죠. 사람들이 수학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수포자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수학은 어려운 과목인가요? 수학이라는 단어를 듣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아프고 토가 나올 것 같나요? 그렇다면 수학 불안이라는 것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학 불안은 1950년대부터 연구되기 시작한 심리학 용어로 수학이라는 과목을 하나의 공포스러운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불안감, 두려움, 신체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수학 시간이 되거나 수학 시험을 볼 때면 다른 과목일 때보다 심장이 더 빨리 뛰고 땀이 나며 집중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전체 인구의 20%가 겪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수학 불안을 겪고 있는 사람은 수학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신체적 고통을 담당하는 뇌삼협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즉 이들에게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은 몸이 아픈 것과 같은 고통을 준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되면 기억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라면 쉽게 풀 수 있는 간단한 문제라도 풀지 못하게 됩니다. 수학 불안이 한번 시작되면 이후부터는 자신감이 점점 떨어집니다. 수학은 어려운 과목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게 되고 나는 수학을 잘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수학을 포기해버리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어린 시절 수학을 처음 접할 때 이미 어렵다고 느껴버리면 이후에도 수학은 계속 어려운 과목으로 남게 됩니다. 수학 불안은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가르침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이해가 아니라 암기를 요구하거나 문제를 빠르게 풀도록 강요하거나 답을 틀려서는 안 된다고 압박하게 되면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나에게 돌아오는 창피함과 비난을 걱정하게 되고 그로 인해 수학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게 됩니다. 수학은 존재 자체만으로 나에게 어떠한 위협도 가할 수 없지만 이런 불안감 때문에 수학은 하나의 두려운 존재라고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학을 잘하던 사람도 갑자기 수학 불안을 겪게 될 수 있으며 수학 불안을 겪다가도 이것을 이겨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동을 통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하며 심호흡을 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스트레스나 걱정을 노트에 적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는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수학은 어려운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하기 위해선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공부를 할 때 틀리는 것에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수학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